지금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IC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한 발을 동해상에 발사했습니다. 올해 들어 첫 도발이고요. 지금까지 탄도미사일 도발은 있었지만 ICBM을 북한이 발사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UN 안보리에서 특히나 여러 미사일, 탄도미사일 발사도 규제 대상이긴 합니다만 북한의 ICBM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금지해놨기 때문에 김정은도 ICBM은 발사하지는 않았는데 현재 북한에서 미사항의 탄도미사일이 발사됐고 현 우리 국방부는 그것이 ICBM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겁니다. 전송비사관님, 사실 어제 우리 군과 정보기관에서 북한이 ICBM 발사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우리의 어떤 정보 관측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었는데 조금 전에 지금 북한이 쏜 게 ICBM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는 설명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ICBM은 상당히 부피가 크지 않습니다. 발사를 하려면 여러 가지 준비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준비 단계에서 우리 정보 당부에서 포착을 한 것 같고요. 물론 한미 공동으로 포착을 했겠죠. 그래서 발사 시기가 임박했기 때문에 그런 보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NHK 뉴스를 봐도 발사를 했다고 확인을 했어요. ICBM을요. 그래서 발사 궤도 같은 것이 다 레이더에 나오기 때문에 일단 발사가 돼서 탄착이 끝나면 저게 단거리인지 중거리인지 나오니까 ICBM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현재 사실 ICBM 발사와 핵실험은 국제사회가 보고 있는 일종의 레드라인이었잖아요. ICBM이라는 것은 아시지만 대륙 간을 날아가는 엄청난 무기입니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겨냥해서 개발해오던 것이었고요. 거기에 핵탄두까지 실켜되면 북한 주장대로라면 미국 본토에 핵무기를 타격할 수 있는 발사 수단인데 그걸 지금 북한이, 김정은이 오늘 이렇게 발사한 이유는 뭐라고 보여질까요? 대선도 얼마 안 남았고 우크라이나 파병과 관련해서 국제사회의 짙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이는데요.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요인이 있죠. 지금 또 자막에도 나왔지만 현재 워싱턴에서 한미군사협의회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ICBM은 100% 미국을 겨냥한 도발이고요. 미국에게 정치적, 외교적, 심리적으로 북한의 위협이 존재한다는 것을 각인시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을 하여금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라든가 차기 미 행정부에서도 북한의 미사일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북한을 정당한 핵보호국으로 대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 독보 전해드렸습니다.